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채널 추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앞으로 넘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격은 얼마다? 얼마에요? 16,000원이다. 그죠? 16,000원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지켜내고 있다. 지켜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만큼 키워라. 국가전략산업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게 좀 말하자면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뭔가 생산해서 조립해서 다시 파는 가공무역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좀 그걸로 좀 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은 뭐 하나 이거 하나로 엄청난 걸 창출해내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사실.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카카오 정도 되죠. 카카오톡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넓혀가지고 대박난. 아니면 하이브처럼 방탄소년단 아저씨들 대박나서 완전 커진. 지금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알고 계신 그런 뭐 임상 이런 것들 하나가 만약에 뭐가 된다? 대박이라면은 회사 자체가 그냥 사이즈가 완전 달라져버리죠. 뭐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과거에 가치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 10년 정도 이 회사를 주변에 도대체 그걸 왜 하냐? 분자진단? 그게 뭔데 그걸 왜 하냐? 했는데 뚝심있게 밀고 나간 거예요. 거기도 그 천 대표님이 그랬는데 뭐 열심히 또 이렇게 개발하시니까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게 터져서 거기서 완전 진짜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사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러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값싸고 우리가 그냥 뭐 PCR이랑 뭐 자가진단 키트랑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이 맞물려서 대박이 나버리는 거죠.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신성장 동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장 동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뭐 삼성전자 재고 자산이 는다 하면 삼성전자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고 언제까지 그런 상황만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그죠? 굉장히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건 뭐 잘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스티큐브 일단 16,000원을 좀 지켜냈어요. 16,000원을 지켜냈고 이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16,000원 지킨 기념으로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에스티큐브 보고 왔다. 에스티큐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일요일부터 주도주 매매 진행합니다. 이번 주도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모두 깔끔하게 오늘까지 해서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주 1월부터 시작하니까 준비도 잘 해서 또 좋은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에 뭔가 훼손? 있다 없다? 없다. 아무래도 에스티큐브가 약간 좀 그렇죠? 시장 영향을 잘 안 봤죠? 뭐 저 앞에서도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제 회사에서 뭘 하겠다 언제 뭘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당장 사실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막 확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서프라이즈로 나오긴 합니다만 물밑작업들이라고 해야 돼요. 서로 얘기하고 얼마에 우리가 사갈 거니 그러니 어떻게 해줘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막 물밑작업을 이제 합니다. 물밑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빵 터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결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뭔가 특별한 악재나 호재는 없는지 그런 것도 꾸준히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작업과 이 행동 행위가 굉장히 생산성이 없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도 않는 주가를 매일 보는 것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호재와 악재를 계속 찾는 것.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해야 되고 단기 매매를 하거나 주도주 매매를 하거나 라는 것은 당일 당일 빠르게 쇼부 보고 하루 이틀 쇼부 보고 하는 거지. SD큐브가 물론 이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는 사줘야 된다. 올라간다. 저항 맞고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약 3개월 기간 동안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서 저항 맞고 딱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는 더 터지고 있고 물론 이슈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엄청나게 대박이다 라는 건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는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구나 정도 체크해두고 아 16,000은 지키는구나. 시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키는구나. 그러면 여전히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다시 왔을 때 재차 매물 소화할 때 어떤 이슈를 터뜨려주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끝났어요. 한 주 끝났고 여러분들도 뭐 또 주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에도 저희는 잘 수익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정말 준비 잘해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시고 SD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